교회는 사회일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헌금이나 부동산 등 출연 재산에 대해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교회는 오는 31일까지 헌금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 전년도 출연 재산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공익이 목적인 만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취득세 등을 면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때 출연 재산이 고유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인과 그의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의 출연액이 전체 출연 재산의 5%를 넘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공인매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출연 재산으로 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했을 경우 수익의 70% 이상이 1년 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그 금액의 90% 이상이 3년 내 고유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받습니다. 본인과 부인,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같이 낸 헌금이 5%가 넘으면 교회도 외부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또 단기에 이것을 매각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쪽에 발생해서 면제 됐던 세금인데 이런 것이 공익에 제대로 사용하느냐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 보고 의무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교회는 이를 잘 지켜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출연 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익법인이란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만큼 의무 역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